누가 고르실 거예요? 일단 행운이 좋은 멤버가 고르십시오? 손이 이쁜 유리미 언니가 기억이 나고 싶어요 손을 끝까지 잘 하시네요 예쁘게 나오게 해주세요 손이 이쁘게 예쁘시네요 자 블루로 해가지고 근소리로 읽어주세요 자 미션은 바로 멤버 전원 10초 안에 최애 노래 한 소절 부르기 네 그럼 저희 연습 한번 해볼까요? 오케이 오케이, 연습 한번 해볼까요? 참고로 각자 다 다른 노래입니다 Each of them are singing a different song 연습 크게 하셔도 돼요 네 한 번 크게 하셔도 돼요 네 그럼 매일부터 하죠 3초 지나면 그냥 너무 네 됐습니다 준비되셨어요? 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! 매일 비대요 내 맘을 비대요 내 곁에 아 멋있다 이제 바람들 안에서 돌아왔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